네 50인치 프리즈마 pdp tv 입니다 지금은 채널 검색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고장 증상을 잘 한번 봐 보시죠 네 프리즈마 tv는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오는 광시약을 가지고 있는데 네 고장 증상 없는 것 같죠 네 그러나 화면이 나오는 상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리모콘을 가지고 확인을 누르고 네 설정에서 받아들였죠 네 채널 검색을 하고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련 출연했구요 음 거꾸로 보고 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네 다시 잠깐 좀 꺼서 네 일단 tv를 반대되게 세워놓고 네 다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원을 킵니다 네 일단 제 말소리를 녹음을 하기 위해서 소리를 일단 줄여 볼게요 네 소리를 좀 줄여 놓구요 그리고 채널을 다른 거 한번 틀어 볼까요 또 네 좀 보셨죠 이상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바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일 때는 별로 표시가 안 나는데 지금 이 자리 오른쪽이 이 자리가 한 블록화 생겨서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 자리가 네 이만큼 이만큼이 안 나와요 네 채널을 다른 거 한번 더 돌려 볼까요 저 띠가 있으면 안 되는데 말이죠 고장 증상은 띠가 있는 증상입니다 소리도 잘 나오고 화면도 깨끗이 잘 나와요 예 자 그럼 다른 데 한번 틀어 보겠습니다 확실히 좀 싫어하는 채널이 뭐가 있을까요 아 쇼핑몰에서는 차이가 팍 나는군요 네 이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출발합니다 네 전면에 보시는 게 pdp 구조 내부에서 smps 전환 보드고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이게 메인 보드입니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보드가 네 버퍼보드와 통합형으로 되어 있는 y보드 오른쪽에 있는 보드가 x보드 또는 z보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단 중앙에 있는 부분 이 보드를 옵션보드 콘트롤보드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패널 전압 써있죠 vs가 dc 전압 210v va가 56v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굉장히 세게 들어갔죠 음 한번 전압을 찍어 볼까요 여기 보시면 강좌에서 가까이 놓고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찍어보면 여기가 vs 현재는 2v va 현재는 2.2v 그러면 여기서 스위치를 켜고요 리부콘으로다가 네 딸 딸깍하고 이제 막 켜졌죠 뜨르롱 삼성꺼 pdp 인데 자 다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맨 밑에가 vs vs가 210v라 찍어봅니다 네 209 208 네 이때 전압이 잘 안 맞으면 여기에 가변장 돌리는게 있거든요 네 그쪽에 돌려셔가지고 여기 써있죠 네 이런식으로 이거 돌려가지고 전압을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va는 56v 위에서 세번째 va 써있죠 여기가 56v 56.2v 네 일반 tv보다 전압이 굉장히 세게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고압이 들어갔기 때문에 주의하셔야죠 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설명드릴게 이게 잠깐 좀 끄고요 네 이게 이제 와이보드 어떻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통합형이기 때문에 와이보드하고 버퍼보드와 같이 내장되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버퍼보드라 하면 이거는 여같이 되어있는 보드 또는 여같은 보드 종류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중에서 여기 ic들이 할 수 있는 버퍼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ic 버퍼 버퍼 ic 여기서는 이렇게 지금 현재 실리콘 처리돼서 앞에 박렬처리 되어있죠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기에 밑에 내장 대포 붙여서 박렬처리 되어있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ic 어떻게 측정하는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좀 빼놔 봤는데요 여기 지금 내장되어있는 경우는 여기 똑같이 생긴거 이렇게 있죠 이렇게 되어있는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게 이게 버퍼 ic죠 이 중에서 교부대를 두개를 덮여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손으로 해서 카메라를 고정하고요 네 버퍼 ic 테스트하는건데요 버퍼 ic 라면 지금 현재 방정판 밑에 되어있는거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있는거 어미 손톱많은거 이런 경우가 돌 좁쌀처럼 이렇게 트와 나온게 고장난건데요 샘플은 고장난게 없네요 그리고 유관상으로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구요 여기에 있는 실리콘 다 손톱으로 긁어서 접지하고 테스트를 해야되는데 여기에 있는 패턴들이 콘넥터에 연결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여기 있는 콘넥터 맞은편이 있죠 여기에 접촉되는 부분 이거와 연결 되어있기 때문에 이쪽을 체크하면 되겠네요 그럼 접지는 어디냐 일반적인 콘덴서가 보통 보면 접지하면 그라운드 지엔드 어스 이렇게 되어있는데 콘덴서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뭐냐면 여기 IC 에서는 실드 처리를 내버렸죠 실드 IC 바닥에 납둠 되어있는 부분 가운데 포인트 있죠 조금 더 큰 것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있습니다 이게 IC인데요 IC 밑면에 보시면 그죠 밑면에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표시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되어있습니다 가운데 접지인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죠 접지 그라운드 어스 GND 이런 부분들이 일반 샤시그라운드하고 공통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IC 밑에 접지 이렇게 따로 대고 그렇게 접은 상태에서 여기 필름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쭉 한번 훑어보면 저 숫자가 0값 그러니까 숏값이 나온다든가 그런 경우는 분량이고요 저 값이 안 나온다든가 그런 경우는 그 패턴이 끊어진 거겠죠 예 측정을 또는 부자로 놓고 여기에 테스트를 했을 때 소리가 난다 그러면 쇼트 난건데 삐 소리 난다든가 그런 식으로 측정이 가능해요 어떤 아이시든 간에 나랑 똑같습니다 법과 아이시 종류는 이렇게 몇 종류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그라운드 있죠 가운데 실드 처리 되어있는 부분 이 부분에다가 찍고 그리고 테스트기에서 쭉 훑어보면 이렇게 그 대신 이 안에 필름 케이블 꽂는 쪽에다 훑은 것이면 안되죠 왜냐면 스프링처럼 되어있는 것이 쉬어지거나 숄트나거나 옆에 단락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밑에 패턴 보드상에 붙어있는 부분 한번 사진을 확대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여기 여기 그죠 그래서 여기다 대고 이렇게 바닥에다 대고 쭉 훑으면 여기 테스트기에서 숫자가 0이 나간다든가 할 때는 저거는 불량이다 벨소리가 난다든가 하면 불량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다이오도 놓고 측정을 하게 되면 숫자가 셔트값 그거는 불량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를 다 해야됩니다 몇개든가 전체를 다 하는거고 이런식으로 해서 기억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개를 다 하는거에요 여덟개를 다 해서 그런것도 이상이 없다 그러면 정상적인거거든요 이 이 IC를 버퍼 IC 라고도 부르기도 그 다음에 또 스캔 IC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잠깐 한번 보시면 여기에 Y보드 이렇게 되어 있죠 Y보드에 여기 펜을 밑으로 들어가는 필름처럼 되어있는 전선이 있죠 이런 전선의 번지수가 있는데 그 번지수에다가 신호를 보내고 해서 게이트를 열고 닫고 해주는 어떤 스캔 화면을 읽는다 그런 형태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 이걸 우리가 부를 때에 버퍼 IC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또는 스캔 IC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칩 종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몇 종류 안되는데 제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저기 제조년에 따라서 만들어진 형식이 좀 다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통합보드로 되어있는데요 스캔 아잇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스캔 아잇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기 이 필름으로 되어져 있는 이게 전선인데 여기에 여기에 데이터선이 쭉 가면서 화면 전체적으로 뿌려주고 게이트를 열어다 하는 그러한 화면 스캔을 한다 네 그래서 리셋하고 다시 데이터를 보내고 프리즈마 방식이니까 가스를 다시 초계하고 리셋하고 이런 거를 해준다 할 때에 스캔 아잇이가 하는 역할이 그런 것이다 그래서 버퍼 기능도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버퍼 아잇이 또는 스캔 아잇이 이렇게 호칭하는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 알아놓으셔야 다음에 또 수령하기도 편리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범하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거를 플라이어 이렇게 표현하죠 플라이어 그 다음에 뼈쭉하게 생겨져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뼈쭉하게 생겨져 있는 거 이거는 농노이즈 플라이어 농노이즈 이게 집기가 길다 집는 부분 농 길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스프라이어라고 바이스프라이어 바이스프라이어라고 하는 거는 양소분을 제가 카메라에 보니깐 이렇게 다 하고 조이게 되면 꽉 조여야겠죠 이렇게 꽉 조여진 상태 저거 같은 경우는 손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거는 잡지 않아도 어떤 작업할때 고정을 해놓고 뭘 또 작업한다 이런 용도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리할때도 각 부품에 해당되어 있는 것을 알면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igbt igbt 방식 igbt 방식인데요 igbt다 그러면 거기에 또 헌치 찾아가지고 요거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요런 보드들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거 아니겠느냐 이게 그런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스캔iac 스캔 ic 점검하는 과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